안녕하세요 여러분 원천여완입니다 이거 비디오에서 저는 한국어 말해요 지금 사전 변경보니까 날씨가 좋아보었어 하지만 내년 보다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이렇게 입어도 일컬 같아요 이거 문전들 알았어요 그래서 말할 수 있어요 알아서 여러분 한국어 봐주세요 이거 유튜브 비디오에서 저는 한국어 학습 말하고 싶어요 이 문전들 그걸 없이 썼어요 그래서 뭐 저는 한국어 말하고 썼어요? 볼래요 한글 쉽냐 하지만 한국어 어려운 그리고 반말고 존드말 너무 어려운이에요 그러나 저는 매일 집에서 한국어 열심히 못 보여요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 즉선 유튜브 비디오를 한국의 사람들 위해 하고 싶어요 이거 비디오 봐와 좋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